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썰방의 첫번째 시간 첫번째 시간 우리 첫번째 시간인데 오늘 썰은 상당히 상당히 좀 뜻깊은 시간이에요 왜 뜻깊은 시간이냐 하면 우리 사연자 분이 저에게 컨텐츠로 좀 써달라고 자기가 ppt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 경험담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줬는데 정말 감사한데 제가 파일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화면을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짝 편집을 해가지고 글씨 좀 키워가지고 화면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올리겠구요 자 일단 제목이 대구의 조수업 끝판왕 성 XTXX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왠지 내가 알 수 있는 회사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자 이거는 본래 본인 회사에서 찍으신거죠 회사에서 사진 찍어서 얼마나 회사가 거지 같았냐면 자기가 이제 회사 경험하고 얼마나 거지 같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본인이 이 회사를 다닌 그 사진인 것 같은데 아마 보니까 여기서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 사내 식당인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우리 사연자분은 우리 쪼기님은 이 족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 족소기업을 다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어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어 조수업 대구의 족소기업은 과연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 쪼기님이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길래 족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시간 걸려 적어 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족소 다니고 있는 삼시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다닌 대구 모기업에 대해 정보 공유 차원으로 매일 보내드립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 주절거디는 글이 될 것 같지만 이 회사에 지원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지는 않고 다른 데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닌 회사 중에 개인적으로 끝판왕으로 여겨지는 회사로 보입니다 저는 여지껏 가족같은 회사가 직원들끼리 가족같이 친한 회사라는 뜻으로 알았는데 잘못 알고 계셨네요 이 회사를 와서 진정 가족같은 회사의 참 일균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경력 20년 된 큰딸 전무 업무는 알 수 없음 막내딸 대리 업무는 알 수 없음 막내딸 사위 과장 업무 직원 감시 사위가 과장밖에 안되네요 보통 이사업 때 재발하는데 우선 이 회사는 관리자는 감시 속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의 감시 속이죠 항상 cctv로 감시 또는 창문 밖으로 감시하는 전무 상무 사위의 눈치를 항상 봐야 합니다 물론 두 딸의 출퇴근 시간은 자기들 마음대로이며 가끔 막내딸은 회사의 애를 데려와서 사무실에 뛰어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많네요 사출업체 특성상 형장이 무지도운데 코끼리커 아 냉풍기 코끼리커조차 없으며 사무실에도 에어컨은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출근 시간은 8시까지 있는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7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며 그날은 기업 예배를 합니다 뭐야 이거 정말 목사와 그 목사 따라다니는 똘만이까지 와서 예배를 하는데 불참은 거부합니다 들은 말로는 예전에 모 차장님이 자신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불참했는데 사장한테 불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항상 불참 예배 중 그 큰딸이야 전무 찬송가 부를 때 피아노 치고 목사가 설교하면 혼자 울고 있습니다 별로 울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울고 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휴식시간이 따로 없는 관계로 작업자들은 점심시간 이외에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자들도 담배를 필 때는 항상 차디에서 똥 싸는 자세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며 절대 3명 이상 뭉쳐서 피지 말라고 합니다 걸리면 안되니까 한번은 주말 격주 근무 중에 현장 반장이 휴게장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출근했다 한시간만에 퇴근한 상무가 저는 그때 근처에서 청소 중 그 반장한테 그만 놀고 일하러 가라고 말하라고 전화도 오고 또 한번은 영업부 차장님이 업체 납품하러 갔었는데 톨게이트 영수증에 시간이 10시 반에 찍혀있다고 전무가 불러서 cctv 보니깐 회사 나갈 시간이 9시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왜 영수증에 10시 반에 찍혀있냐고 그때까지 뭐 했냐면서 따지는 걸 봤는데 영수증에 찍힌 10시 반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톨게이트 나갈 때 찍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전무가 미안하다 오해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 형장 작업자들은 거의 근속연수가 오래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나 변혁 특례명들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작업자들은 회사 사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평소 관리자들의 보기 싫은 행동 같은 걸 보면 회사 교회에 가서 사장한테 닭꼰지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앞에서 말한 전무, N, 상무, N, 사위, N들 현장 작업자들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야... 정치가 장난아이네 점심시간은 30분이며 여지껏 점심시간 30분에 회사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식당 운영하는 분은 사모님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지만 현장 작업자들이 10시에 밥 먹으러 가면 관리자들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현장에서 버핑, 월, 슬러지 청소 건물에서 하러 버핑하면 고묵가루가 온몸에 튑니다 점심은 테이블에 반찬 몇 가지가 놓여져 있으며 밥과 국만 따둬받아서 테이블 반찬을 같이 나눠먹습니다 반찬이 맛없어서 저는 밥을 조금만 받아서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사모가 항상 대각선 뒤쪽에 앉아 밥을 먹으며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정말 짜증나더군요 점심시간이 30분의 이유는 점심시간이 30분을 하고 퇴근을 일찍 하기 위함이라는데 현장 작업자들만 5시반 칼퇴근을 하며 관리자들은 7시까지 석회 아 석회도 있어요? 석회한다고 붙잡아놓고 상무의 멍멍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녁은 주지 않으며 약을 해야 저녁을 준다고 하는데 5시반 칼퇴하는 막내 사위는 꼭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합니다 한 번은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그 사이와 만났는데 왜 저녁을 먹냐고 하길래 왜 이렇게 불쌍하냐 너님도 먹지 않냐고 하니 자기는 항상 약을 한다고 하길래 그냥 듣고 싶었어요 근데 사위도 불쌍하네 맞죠? 나중에 한 번 얘기 계속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에 암적인 존재가 있으니 딸과 사이는 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냥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정상무, 이부장, 김부장입니다 아까 정상무 아까 얘기 나왔죠 상무 얘기 이 정상무라는 비선실세인 인물로 회사 총괄산부입니다 이 회사에서 예전에 이사로 있다가 잘리고 이 회사 저회사 담임 잘리고 밑에 나올 김부장이 업어왔는데 건머리 징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입버릇은 우리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어쩌고 멍멍인데 석회 시간 되면 그놈의 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하면서 정상무라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한테 그 누가 되든지 업무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과는 많이 통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계속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버럭버럭 댑니다 이 사람의 말은 법이며 회사 안에서는 법보다 정상무의 말이 우선입니다 이부장이란 사람은 품질 팀장으로 하는 업무는 아 품질 팀장으로 하는 업무는 고객사 선별입니다 품질 관련 서류 업무는 하지 않으며 밑에 있는 박계장 계장이란 지금 여기서 거의 7년 만에 듣네요 모두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박계장을 까고 있습니다 석회 시간에 품질 업무를 이건 니네 부서가 하는 거다 원래 그래 왔다 하면서 누나를 불안이며 업무를 떠넘깁니다 자신은 하는 일이 선별밖에 없으며 평소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서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선별 가지 않을 때는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부장은 생산팀 팀장으로 사람이 멍청합니다 위에서 정상무를 업어 왔는데 정상무가 자기 위로 들어와서 석회 시간마다 욕을 얻어먹고 가끔 정말 누가 들어도 뜬금없는 개소리지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는 없으며 심심하면 지게차 타고 제품을 옮기던가 작업을 하던가 그냥 업무가 없습니다 근속영수는 오래되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부장자리에 앉혀놓고 자르지도 않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번외로 이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참사에요? 이 사람은 일자리 영업팀 이사로 있었는데 일하다 다치고 산재받고 병원실에 지다 복귀를 했는데 생산팀 작업자로 전락하여 현장에서 제품검사팀에서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네 굳이 올라오는 이해사의 개발팀은 현장에서 직접 장비 조건을 세팅하며 금형을 고체 또는 샘플형 성형 작업을 직접 해야 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느라 평소에도 긴글 잘 쓰지 않고 빼모은 게 없는가 싶은데 이상 저의 주저주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사라는 직급 들어본 적 있어요? 참사 참사라는 직급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참사라는 직급 나 처음 들어봅니다 여지껏 회사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참사라는 직급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스오니업에서 참사라는 얘기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사 자 어쨌든 우리 조기리는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기리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조스오 여러분들 조스라는 게 사람이 쪄가야 다 조스오가 아닙니다 노스 클레버는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500명 직원이 500명인데도 복지가 만약에 5명도 안 되는 복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조스오예요 여러분 조스오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조스오가 아니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조스오는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조스오의 환원이 더 높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더 싸게 부려먹고 더 싸게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제가 낱낱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쫑이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여기 나올 당시에 급여를 얼마 받고 나왔습니까? 아까 관리직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회사도 아닌데 회사 나오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주말 근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데 과연 얼마나 돈을 받을까? 3,500요? 3,500이면 그럼 직급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직급 직급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퇴사하기 최종 직급 격치 토요일 출근요 퇴사하기에 직급이 뭐요? 개장요? 아 개장 그러면 마지막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총 직원 수 그러니까 현장과 사무직 임원까지 다 포함한 직원 수 대약적인 직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여지 내가 좀 알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아서 67명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분이 퇴사하기에 직전의 연봉이 3,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분은 관리직이고요 그래서 직급은 개장이었고 격치 토요일날 출근하고 격치 토요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이니까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일주일이 네 번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네 번이잖아요 그럼 두 번 정도는 출근을 해야 돼 맞죠? 두 번은 쉬고 이게 격추입니다 이 격추 문화가 조스여기업에는 다 있어요 거의 대구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대구에 거의 웬만한 모든 공장들은 격추가 다 있어요 관리직은 대구에서 주 5일 공장에서 주 5일 사무직 근무직 찾는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격추를 다 끼고 있어요 제가 격어본 데는 다 그렇습니다 쪼이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좋은 데는 정말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중서라고 얘기하는 데는 격추를 끼고 있어요 기본으로 격추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쪼이님 급여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3,500만 원이면 여러분들 3,500만 원이면 적은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구에서 관리직으로 3,500만 원이면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쪼이님이 급여적인 부분을 봤을 땐 대우를 못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대구의 어떤 중소기업 관리직 같은 3,000 이하로 돈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3,500만 원이면 사무직 중에서 그냥 돈 급여 정도 부분은 좀 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아까 그 부장 그런 사람들이 왜 부장으로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론 쪼이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음문은 뭐냐 보통 사장 사장 자제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조소기업들은 가족 가족 친인척들을 다 100도 1통으로 만들어가지고 100도 1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주요 요직에 다 꽂아놨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근데 보통은 있죠 여러분들 보통 딸은 있잖아요 딸 어 딸인 같은 경우는 보통 임을 안 시킵니다 조소라 하더라도요 남자는 모르겠지만 딸들은 보통 부장이나 한직 같은데 안 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전무라고 하면 거의 실세야 실세 어 이 회사의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통 아무리 조소고 가족 챙겨준다 하더라도 보통 딸내미한테 저 전무 자리 임원 자리 잘 안 줍니다 아들이 없다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아들내미를 보통 전무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사장으로 있고 자기가 살아있기 전까지 사장으로 있고 보통 전무나 상무 전무나 상무 자리를 아들내미를 줘요 아 근데 그 그 전무라는 분이 큰딸분이 결혼 안 하셨나보네 맞죠 노초녀 보나보네 노초녀 맞죠 결혼 안 하셨나보네 결혼하셨으면 그 큰딸 사이분이 전무를 꽤쳤을 텐데 근데 보통은 딴인분들이 임원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보통 안 했을라 하는 것도 있고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결혼했어요 아 근데 이게 보통 여자분들은 중소기업에서 임원까지 거의 못 가요 못 가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장일을 여자분들이 잘 몰라 현장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업무 같은 여자분들이 좀 딸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임원 자리를 잘 안 줬는데 여기는 임원 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이를 할 욕심이 아 금지 정작료 그러니까 낙하산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운드 시작해서 이를 들어온 게 아니라 낙하산이네요 맞죠 막내 딸하고 사위는 그거겠죠 밖에서 놀고 있고 직업이 비리비리 하니까 들어와라고 했겠지 죄송한데 큰딸하고 막내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많죠 큰딸분하고 막내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죠 상당히 많죠 못해도 한 10살 차이는 나죠 엄청 많이 날 것 같은데 내 예상은 한 15살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멀리서 보면 약간 자매 지관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 같은 그런 느낌 10살까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왜 대리밖에 안되지 막내딸은 아 그래요 결혼을 늦게 하셨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회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사위를 못 믿는 것 같아 사장이 이 회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요 사위로 들어오면 사위가 짬밥을 챙기면 이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사로 경영 수업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회사로 들어오게 하면 아 그래요 그래서 기본 감신부터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네 내가 쫑이님 아시겠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밑바닥부터 이제 나열이 때문에 들어온게 아니라 밖에서 뭐 하다가 말아먹고 할 거 없으니까 어 할 거 없으니까 저 어 장인어른 뭐 하나 자리라도 좀 내리십시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걔가 들어온 거네 사업하다 왔다고 사업하다 말아먹은 거죠 100%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왔다고 사업하다 왔으면 사업했으면 그 사업하러 가야지 왜 여기서 일합니까 감신납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여러분 사업하는 게 낫습니까 여기 직원도 아는데 직원도 뭐 하는지 일권도 있을지 감시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게 낫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존나게 말아먹고 깡뚱차고 있으니까 장인어들한테 부탁했겠죠 제발 뭐라도 하겠다 하면서 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나오잖아요 어 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어 결혼해가지고 바로 사장 밑에 들어갔으면 이사를 달고 있어야 돼 이사랑 상무를 달고 있어야 돼 종인이 맞잖아 여러분 어 이사랑 상무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 지금 들어왔자마자 아직 얼마 들어온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과장 달고 있다 근데 하는 직무가 제가 직원 감시일 뿐이다 그럼 말 다 했죠 그러면 밖에서 어 밖에서 깡뚱차고 있다가 장인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샤버샤버이가 들어왔겠죠 어 조수기업 이런게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야 기독기 집안인가 보네 기독기 집안 어 참나 야 월요일날 진짜 출근하기 쉽겠다 월요일날은 혹시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합니까 11조 헌금같은거 내라는 얘기 안 해요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요 회사 안에 기독교 십자가 박아오는 회사 치고 정상인 회사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종교고 회사는 회사입니다 분리되어 있어야죠 어 제가 핵사 안에 뭐 예수님 뭐 석상인이 뭐 십자가리 뭐 주기돔은 뭐 11 뭐 뭐지 그 주기돔은 10개명 적히는 회사 치고 좋은 회사 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촌품 어 여러분 종인이 내가 딱 생각나는게 있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예수 그거 그림이 있죠 예수 그림이나 성경구절이나 왜 나무 목판 같은 걸로 이렇게 파나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걸어놓고 맞죠 무슨 구절 같은 거 해가지고 입구 쪽에 잘 보이도록 해놓고 아니면 뭐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 노답이네 노답 이게 회사가 아니라 교회네 교회 회사가 아니라 교회야 어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사건인데 오대양 아시죠 오대양 오대양 완전 오대양이네 현대판 오대양이네 어 어 직원들 세뇌시켜가지고 막 가족들까지 세뇌시켜가지고 어 직원들 어 뼈 빠지게 돈 불어가지고 사장 입에 넣었다가 사업했다 말아먹어가지고 집단으로 결국엔 극단제 선택한 거 완전 현대판 오대양이네요 이게 오대양이 여기 있네 와 진짜 무섭네 무섭네 야 점심시간에 쉬는 거 본 적이 없다고요 야 아니 이게 존나 불쌍하겠다 이게 어 존나 불쌍하다 이게 어 존나 불쌍하네 담배필을 때 이렇게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딱 보이잖아요 왜 왜 그림자 같은 거 보이잖아 실루엣이 존나 불쌍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꼭 저렇게 같이 사야되나 가면서 담배한 가치에 자연신과에 팔아버리고 저렇게 살아야되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쪼그리고 거기서 일하실 때 안타깝죠 아 그리고 이런 조소기업의 특징을 얘기해줄까요 조소기업의 특징 여러분 조소기업도 있잖아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식당이 신청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일반 오히려 일반 외식업체 가는 것보다 훨씬 맛없어요 외식업체도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백반지 뭐 한밭집보다 훨씬 그거라 급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집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보면 그분들도 왜 보면 그냥 집에서 그냥 그냥 일반 그냥 가사도도 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냥 식당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음식과를 못 맞춰 조기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밥 먹을 때는 이게 음식인가 그냥 잡촌인가 풀떼인가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장들은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 사장들은 또 따로 찾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반찬이 존나 맞지 풀떼이 밖에 없는데 사장한테 들어갈 땐 따로 밥 먹이면서 막 고기 구워주고 사고를 주고 이런 거 있어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왜 그런 거지 군대에서 사병들이 먹는 거하고 저 대대장이 먹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오이쿠만 이 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회사가 정말 짠돌이에요 그런 사소한 돈까지 아끼겠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그 회사의 그 큰 따님의 전문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아마 돈 계산을 엄청 잘할 거예요 계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지점점까지 였잖아요 그러면 계산에서 도가 트다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돈이 생각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추척할 수 있는지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은 전문인 안신데 이유를 알겠네요 굉장히 상상이상 꼼꼼한 사람일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꼼꼼한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일 거예요 맞죠 웬만한 거 딱 계산하면 딱 나올 거예요 척하면 척 아마 모든 그 어? 아마 전문 같은 경우는 그 화이트 칼라 금인 쪽에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나름 채통을 지키겠지만 나중에 와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모든 그 회사에 드러난 모든 어떤 돈에 대한 그 계산적인 부분이나 그 작업 융통이라는 부분은 꽤 뚫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전문가 그냥 바보라고요 남편이 금인 지점장 아까 금인 지점장 아까 지점장이라면서요 전문가 말이 좀 틀리네요 근데 이 얘기들이 그저 너무 웃기네 한 번은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 사이랑 만났는데 왜 저녁을 안 먹냐고 하길래 어 너도 같이 먹지 않냐 하니까 자기는 항상 약을 한다고 하길래 그냥 듣고 씹었다고 말 똑바로 해주셔야죠 아 근데 사위도 좀 불쌍하다 맞죠 사위도 사위도 근데 사위보면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왜 저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어 사위도 사위도 보니깐 여기서 길을 못 펴고 다닐 거야 아마 어 왜냐 아마 보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일로 들어와가지고 밑바닥부터 배웠으면 높은 자리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이사나 상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 좀 어깨 들고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말아먹고 말아먹고 약간 낙하다너로 진짜 샤바샤바해가지고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들 처리가 굉장히 좀 어 이 이 딸내미들 어 이 친정 식구 뭐지 이 장인어든하는 짓거리 보면서 존나 토악질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가 늦게 들어왔잖아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하나씩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직업도 없이 아 재수없게 생겼다고요 하하하하 아 근데 있잖아요 막내딸이 무지 못생겼다고요 얼마나 못생긴가요 내가 중소기업 격리치고 이쁜 사람 본 적이 없어 이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상문한 사람이 나왔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 안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족종인님 이 사람은 왜 상문한 자리에 앉았는지 아세요? 회사의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의 사람들을 귀로 눌러버릴 사람이 필요해요 군기반장 같은 사람은 내문반장 같은 사람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일을 다해서 앉아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의식의견이나 어떤 사자로운 잔소리를 묵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앉힌 거예요 일을 잘해서 앉힌 게 아니라 중소기업 이런 사람 조소기업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내문반장 같은 이 사람의 역할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방침을 무시한다거나 회사에서 얹어온 잡으면 손이 나는 사람을 조진다거나 그런 얘기 못하도록 소위 말해 약간 찍어놓는다는 느낌이죠 억압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앉힌 거야 조소기업은 군기반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마 전무가 저 역할을 못하니까 전무가 전무가 저 역할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앉힌 거예요 전무가 여자고 겉으로 저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다 느껴지니까 사장이 사장이 저 사람은 앉힌 거야 니가 여기 와가지고 직원들 잔소리 한다거나 허튼 소리 하면 니가 그걸 조전하라 이렇게 내가 권력을 지어줄 테니까 권력을 지어줄 테니까 니가 그렇게 해라 회사에 전반적인 업무 니가 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전무가 실세가 아니지 상무가 실세예요 맞죠? 보통 조소기업은 상무가 실세입니다 사장은 보통 놀러간다거나 밖에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상무가 와가지고 회사의 모든 걸 다 감시하죠 맞죠? 모든 거를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정상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일 거예요 쓰레기로 나쁜 사람으로 잔뼈가 상당히 굵은 사람일 거예요 그걸 알고 쓴 거야 이 사람 정도 오면 다른 사람이 위태직원이 뭐라 캐도 개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 넣은 거예요 보통 부작용이 부작용이 난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부작용이 난 사람들이 일 잘해서 일 잘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작용이 난 사람이 왜 저런 품질 팀장이라고 있지만 품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품질 팀장 달고 왜 왜 저희를 왜 하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뭔지 알아? 쪼기님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피와 살이 되는 인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군소리 없이 아무 불만 없이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존나이 부려먹고 실컨간에 아무 표정변이 별로 나오시게 시키면 시킨대라고 그런 사람들 그리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맞잖아 쪼기님 그냥 시키면 시킨대로 굴리면 굴리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자 그리고 아까 김무장이라는데 그리고 멍청한 사람 중소기업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이 멍청하다는 게 뭐냐 자기가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못 챙겨 먹는 사람들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무시받고 억압당하고 집밟히다 보니까 자기가 부장이란 직급 부서장이란 직급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부장인가 사원인가 어 자기가 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급여적인 만족이 안 된다 뭔가 회사에 뭔가 억울하다 캐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워낙에 억압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부터 억압을 많이 당하고 자기견을 필력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여기 그런 얘기 이 사람은 왜 부장 자리에 앉혀놓고 자르지도 않고 있는지 어? 만약 이 사람은 이 사람 잘라가지고 회사의 능력인 사람을 앉힌다 그럼 분명히 불협화함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사람 멍청한 사람이 앉아 나야 저런 자리에 앉아 나야 나중에 어? 맞잖아요 뭔가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부서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부장한테 얘기해도 뭐 얘기해 만약 얘기한다고 해도 뭐 얘기 들어도 아 저 회사에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뭐 어? 뭐 사람 사는 거 다 어? 사람 사는 거 다 뭐 하는 거지 뭐 이유 있나 뭐 어? 뭐 둥글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면서 막 어? 들은 척 많은 척 하면서 막 말 안 통하고 아마 이런 식의 반복일 거예요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요 중간에 묵살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중간에 중간에 나가리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 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 쫑인이 멍청한데 부장 달고 있지? 아 왜 저 사람 왜 어? 부장 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일을 하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소기업에 대기업 같은 데는 물론 대기업도 그럴 수 있겠지 대기업은 그래도 능력자잖아 성과가 있어야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잖아요 부장은 아무런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부장까지 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원 중에 한 10%인가? 그 밖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소기업은 좀 다르거든 일을 잘해서 부장을 가는 게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전무에 앉혀있고 상무에 앉혀져있고 부장이 왜 저 유치에 가진지가 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좀 장인하네 회사가 정말 장인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쫑이님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특히 대구에 이런 회사가 엄청 많다는 거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성소산업단지 이런 회사가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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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립니다 저걸리처럼 바글바글 거려요 맞죠? 쫑이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만 있을 것 같고 보이지만 저 건너도 있고 발 옆에도 있고 차키 건너도 있고 한 다리 건너는 또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노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대구가 노답의 이유라는 대구의 노동시장이 노답의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옆집을 옮기면 똑같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특히 성소산업단지 성소산업단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쫑이님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노동현실 노동탄압을 물론 두서없이 적어주시긴 했지만 상당히 좀 재미있고 신랄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나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구 쪽에 성소산업단지에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눈여겨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쫑이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쫑이님 이렇게 조수호기업 본인 겪은 경험담을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수호기업 대구의 조수호기업 경험단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